이번에 선택하신 드라마가 해외 올 록회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아직 100%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몇 가지 계약 문제에 있어 조율 중에 있습니다. 그럼 이 드라마가 엎어질 수도 있나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와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럼 라디오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. 지나갈게요. 아니,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. 내가 한다고 하고 안 한 적 있었어? 라디오 한다고 해서 했고 기획회의 가자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데까지 따라갔고 내가 네 원고로 한다고 하고 기획팀이랑 미팅을 한 번 안 했어 내가. 그쵸. 아휴, 진짜. 아니, 그래. 네가 좋아하는 라디오 나도 어떻게든 좋아해 보려고 이렇게 막 미친놈처럼 구는 건데 아니,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도 않네, 어? 아니. 뭐, 네 세계로 나를 안아준다고 하지 않았었나? 아니,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미안해요. 네, 잠깐만 이리로 와봐. 네, 잠깐만 이리로 와봐. 사장님이, 잠깐만.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거야? 잊어주세요. 제가 미쳤나 봅니다 어디 가? 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밤도 너무 늦었고 엄마도 보고 싶고 막 너무 졸리고 그래 그럼 가야지 뭐 지소 씨 지소 씨도 잘못한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? 우리 팀이라면서요 팀이란 게 뭐예요? 팀은 아픔도 같이 공유하고 슬픔도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근데 넌 왜 안 믿어? 그게 아니라 안 믿긴요 믿어요 믿어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